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종목은 DNC미디어 되겠습니다. 종목 코드번호는 263-720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오후 4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미리 알려드리겠고요.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있는 만큼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DNC미디어 시가총액 4,401억원. 보시면 신현우 외 2인으로 되어 있고 보이시분은 대주주 지분이 46.43%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지가 23.13%를 가지고 있죠. 동사는 작가 경쟁력과 자체 편집부를 통해서 웹소설과 웹툰 컨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출판하고 유통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죠. 컨텐츠를 전자책으로 변환하여 다수 플랫폼에 제공하여 모바일과 PC로도 서비스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 일본, 동남아, 북미 시장에 서비스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피코막 이걸 통해서 지금 굉장히 높은 매출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자회사인 DNC 오브스톰은 신규 게임 퍼블리싱 계약 추진을 중단하고 서비스 중이던 게임은 순차적으로 영업을 종료했고요. 그리고 인기 IP 누적 및 해외 재유통이 내실 있는 성장을 견인 그래서 이런 IP 저작권 같은 게 중요하죠. 대표작, 나 혼자만 레벨업이 시즌2 연재를 재개했고 5월 런칭한 노블 코믹스, 아역의 엔딩은 죽은 뿐 인기를 얻으며 볼륨 확대를 가세함 그래서 일본 시장 성공을 바탕으로 유럽, 북미 내 작품 공급 플랫폼을 확대하고 인기 IP를 드라마, 영화, 제작, 게임 컨텐츠로 확장할 방침이 이것이 바로 OSM 유저 원소스 멀티 유저 하나의 소스로 이렇게 멀티로 사용한다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아이디어 하나 내갖고 여러 방식으로 사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전략적 협력사인 카카오 페이지가 지분 23%를 보유하면서 국내외 이용자와 거래량 추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여튼 카카오 페이지 IPO 관련 주로도 굉장히 밀접하게 엮여 있죠 대원미디어와 더불어, 투톱, DNC 미디어가 대장급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카카오 페이지 카페에 IPO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좋은 회사예요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올해도 영업이익, 매출액, 단기순이익 등 올해도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3월부터 해갖고 고공행진을 했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집에서 웹툰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많아졌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241선 부근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 2파 그래서 지금 3파를 때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몇 월달이죠? 3월달이네요 3월달에 120선까지 241선까지 갔다가 현재 이 라인에서 저점을 다져서 61선을 돌파하고 다시 조정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사볼만한 위치입니다 사볼만한 위치이고 현재 21선 마저도 돌파를 했죠 사실 금요일날 120선을 뚫고 내려오는 이런 흐름도 있었습니다만 종가를 120선 부근으로 유지를 해줬다 이런 주가 관리가 오늘 21선 돌파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 기관 매출세가 좀 들어왔고요 향후 저항 라인은 여기서 좀 강력하게 저항을 받을 것 같습니다 38,300원 부근 그리고 39,000원 라인 그리고 한 45,000원 이렇게 일단은 저항을 보시고요 조금 길게 보신다고 하면 충분히 정고점 이상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고 물론 뭐 바닥이라는 게 그게 뭐 기준이 다르긴 합니다만 현재 뭐 이제 241선 부근을 바닥으로 봤을 때 거의 뭐 인접했다가 다시 이제 반등세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올해 매출이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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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이 실적 부분이 기대되는 만큼 현재 구간은 사볼만한 위치겠고 그리고 ipo 카카오페이지 ipo 이슈가 또 있는 만큼 그 재료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향후 지지 라인은 35,750원 라인 그리고 35,320원 32,300원 이 정도 그리고 34,500원 그리고 241선 이렇게 일단 촘촘하게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dnc 미디어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니까요 좀 주목해 주시고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dnc 미디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요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탭에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올려 주십니다 자 하나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3월 29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소장님께서 이 댓글을 통해서 무료 추천 종목을 이 탭을 통해서 추천을 하시게 됩니다 먼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 보셔야 할 사항들 6가지 읽어 보시고요 자 7시 45분부터 해서 아침부터 해서 이제 소장님께서 이렇게 미국 시왕이라든지 미국에서 지금 지수가 지수에 대한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져야 할 포지션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시고요 이제 장이 이제 9시부터 시작되게 되면 이렇게 어 종목이랑 현재가 현재가 이제 매수가죠 매수가를 주시고 어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십니다 보통 이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오고 있고요 주가가 상승한다 라고 하면 음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리딩이 나오고 있고요 뭐 손절가도 제시가 되었으니까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시거나 주식시장의 시황의 흐름에 대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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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